저는 기대하다고 해서 내일 진짜 기대해야 하는夜시 여보 들은 어떤夜시? 특별히 생각하고 싶어요 아니면 저희가 추천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아, 지금 추천해주세요 태베이 지금 화면이니까 아니면 민샤아? 아니면 랏어? 아, 우리 그냥 한 번 말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또 한 번 말씀해주세요 민샤夜시, 태베이只有 한 번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양시장이 너무 좋다고 해서 저 양시장을 너무 다 보고 싶었거든요 평번도 많이 간 것 같고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있는데 아직 시도도 못해서 내일 방향 시도 한번 해볼까 생각이 주는 것 같아요 저에게 여행은 휴식을 넘어서 그 다음에 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원동력 그래서 꼭 필요한 리프레시 작업이고 그래서 지금도 드라마 두 개를 연속해 기사촌 사람들과 최근에 워싱턴 공통을 했기 때문에 휴식도 많이 갖고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의 부분 일단은 한국의 부분 한국의 부분은 한국의 관계를 통해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더 도둘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 제가 그래서 제가 수업을 장소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아, 뭐지, 공식은 정말 잘 안전하게 되었는지 하지만, 제가 말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. 그리고 말은 정말 잘 안전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또 한 번씩을 취했다고 생각하고 뭐지, 마지막으로는 너무 멀어져. 그런데 지금 시간에 소개를 좀 더 너무 많이 하고 제가 지금 기과로 한 명은 10분 정도만 더 가능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때까지 도와서 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한찌개는 따로, 나이 타로. 네, 내가 이제 방란을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나이 좀 더 안전한 일을 위한 것이다. 하지만 정말 많은 unless 여러분이 정말 주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? 괜찮은가요? doe! 괜찮은 제가 다른가요? 저 기대가 나중에 있 sup Kerry를 진짜 제발한 게. 한번 더 싶은 게 조금 추천해주는 꼭 추천해주세요 SNS에 대해 추천해주세요 이제 더 많은 일본을 또는 대략에 Rouxel 또는 룰블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이 어떤 점을 시작할까요? 여러분이 어떤 점을 시작할까? 뵌夏夜市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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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밤에 뵌夏夜市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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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3 4 5 5 5 6 7 8 8 8 9 9 8 7 8 8 9 9 10 10 10